누가 골프는 문과에서 이거 못 치겠다고 문과하고 골프하고 전혀 관계 없어 과학이기 때문에 문과 애들은 잘 못 쳐요 한번 저희가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채프로님과 저하고 사진이 있습니다 저 좀 그러지 않아요? 사진에다가 아 괜찮아요 아 왜 저 사진을 붙여놨어요 아니 저거 타이거 우즈가 했던 거예요 이것도 아 여기서 본 거 같아 예예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한 건데 저 잘생긴 얼굴 때려보자고 저거 이제 딱딱딱 맞힐 수 있겠습니까? 아 저건 너무 멀다 너무 멀죠? 너무 적어 아 그러니까 미 피제이 프로 아닙니까? 미 피제이고 저거 감 난데없어 아니 미 피제이니까 아니 누가 갖다 붙이기를 그렇게 갖다 붙여요 해보시죠 낮게 쳐야 되죠 이런 거는 낮게 날아갈 때는 몇 번아인을 쳐야 됩니까? 한 5번아인 정도? 아 5번아인 자 기미 캐디 공을 좀 갖다 줘요 좋아 뭐라도 하나 맞아야 될 거 같은데? 자 네번째 건 자축 코너 자축 코너 저거 왜 야각이 들어와? LED 공이에요 아 LED 공이에요? 오? 깜짝 놀랐습니다 친밀이면 친밀인 줄 알았어 아니 광이 갑자기 색깔이 확 바뀌길래 아 난 되게 LED 공이에요? 우와 뭐 들은 공이 다 있어? 우와 이것도 LED야? 뜯어져야 되는데 어? 제프리님 맞았어요 지나갔어 지나갔어 죽여졌어? 죽여졌어요? 보이죠? 아 오케이 아 통과 예 통과했어 이야 오 신기한 거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처음 야 1인기 있는기야? 이야 쌈들놈 돌릴 때 그거 아 저거 다 맞춰야 돼요? 예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한번 맞춰 아 이렇게? 예 뭐 켜놓고 쳐부지 뭐 아 야간 없는데? 오오오 나바다 나 맞았어 오오오 나바다 오오 나바다 아 그거보다 너 공 가는 게 너무 신기해 신기하여 자 여러분들 공 하늘로 날아가보입쇼 네 그래 한 번 날아갑니다 아 이거 진짜 웃기네 이거 나이스 쇼! 쇼! 이야! 이야! 갈라라이 가는 것 같아요 가자! 리우 때 자이로!